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웃음 걱정을 마세요. 선수람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이렇게 좋게 소개해줘서 아주 그냥 몸둘바를 모르겠대요. 아, 우리 선수람 씨 혹시 이제 만나러 보실 적 있으실까요? 아, 봤지요. 아, 재밌어요. 아, 굉장히 흥미롭고, 아, 때로는 좀 놀랍고. 아유, 그냥 소지 않아가지고 다행이에요. 좀 따라 써야 되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봐야 되니까. 아, 저러시랑 같이 일어나면 서술한 맞추기를... 그러네요. 아니, 성키가 안 좋다고 계속...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오늘 오셨는데 기간 보낼 수 없죠, 형? 선수람 씨의 히트곡, 미들리 박수로 청하십니다. 선수리 검수강산 넣어놔 나를 유람하세 구경 못한 사람 일랑 구경 말고 달또, 강산 모두 같이 구경하세 자, 슬슬 한번 따라 볼까요? 구경하세 아, 예! 어수릉타고 서울을 떠나 강원도 서락산 향, 양, 라, 사다 대칼형, 복효아 와 강릉, 경고대 삼정통해 망당, 깊장 대백산로다 지천사 내려와 정전사 기릴로 넘어가요 시천시만으로 다녁"! 장기예, 봉인 송 이상으로 연결은 사 천안, 태풀이 구경영양감 개능어상 엽산, 논산, 여부 홍성,왕전, 서탬에 얼륙어 다섯 배로 타고 잘하도록 넘어가요 얽은 배를 바라보면서 불산 익산 전주에 도달한 영산산 영사지리산 왕사남아 노작되어 진암조구 찬성 광주 영천 목포에 도달하니 예주도구나 배가 날 방해지네 서울에 오는 사람도 많고 고집도 많고 고집도 많네 맘껏 고집도 공격 공격이래야 유람설을 가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미경 한번 잘했네 당장 소리는 안하게 물간 옆에 있는 너희가 대나무 밑에 영소가 네 한 번 더 네 깊은 산속은 뻑뚝이 아라씨야 아라씨 넋은 아홉에 영달새 통사 깊은 산속의 눈빛이 아홉에 영달새 아홉에 영달새 아홉에 영달새 아홉에 영달새 흥 모든 작게 될 수 있는 소리 한 번 다 해볼까요? 다필나 아멘